일단은 두 팀이 나와요 승자를 자리를 두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패널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서 승자승 방식을 통해 더 높은 점수를 거둔 한 팀만이 저희 지금 목에 걸려있는 인스타킹 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나와서 대결을 펼칠 수 있는 획득권을 가지게 되죠 키워주세요 첫 번째 돈장을 내민 주인공 과연 어떤 분들인지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마 스타디 무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롱의 향기가 느껴지고요 스타디 무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스타디 무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스타디 무대의 향기 스타디 무대를 specialise 스타디 무대를 표현하는 способ 스타디 무대를 연언됨 스타디 무대를 boxing interfer의 초убaves manifest tubes 와우. 예이. 훠.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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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고 갑니다. 무대를 압박 위에 챙기고 있습니다. 아. 저 깜짝아 깜주세요. 아우. 이 리듬감 보세요. 아. 리듬감 너무 좋아요. 표정 리듬감. 아입니다 없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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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실례му 헬메이 헬메이 여긴 college 아니 시작할때는 한글 슬픈 왈츠가 펼쳐지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스타킹스 배가 붙어 엉덩이가 덜썩덜썩해서 대반적 키와 주석 플랭댓입니다. 주의한 말로 강렬한 한방이 아니였나. 제가 볼 때 처음엔 저 남자친구가 저 아름다운 아가씨를 너무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음악이 바뀌면서 압도적으로 여자친구를 막 필리도 하는데 나 박혜민 씨 댓글나 춤 한 번 같이 출려고 했어요. 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노래 음악이 나오는데 여자친구의 그 눈매가 정말 분위기를 다 압도를 했어요. 그 표정 연계 눈매. 네 표정 연계였었는데 그때 춤을 추셨어요. 예 처음에 뭐 뭐 뭐죠.